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중상속의 어떤 형식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형식 겸 다중상속이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그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관심사가 좀 딴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강의를 오랜만에 찍으면 그 전에 진행했던 강의의 어떤 흐름 또 중요한 컨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쌩뚱맞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가만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그 C3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C1과 C2를 동시에 상속하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C1의 메소드, C2의 메소드 모두 C3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부모의 메소드가 이름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제가 C.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C3는 M이 없으니까 M이 없으니까 그 부모에서 찾을 거거든요. 이 파이썬이 부모의 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C1이라고 하는 저 부모 클래스가 C1. C1 띄우고 M이라고 할게요. 자, 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면 실행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요게 실행이 된거죠. 자, 그런데 저 M메소드가 C2에도 존재한다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1 언더바 M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찍힌 것은 바로 요게 실행됐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중상속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짤 때 다른 사람이 만든 이 C1과 C2와 같은 부모 클래스를 가져다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모 클래스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면 그 코드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부모 클래스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속받는 이 부모 클래스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세, 네 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C1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다시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또 다른 부모가 있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도했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메소드와 중복되는 다른 이름의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형식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복잡한 상황을 보여드리기도 좀 어렵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아주 많은 언어들이 꽤 많은 언어들이 다중상속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형식으로 그걸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상속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또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다중상속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통 많이 권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더니 C3의 부모 클래스 중에 하나인 C1의 M메소드가 호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순서 때문에. 제가 만약에 C2를 먼저 갖다 놓고 C1을 뒤에다 갖다 놓으면 실행했을 때 결과는 C2M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됐다. 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상속받는 두 개의 부모가 있다면 앞쪽에 등장하는 부모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지는 아니라도 저도 잘 몰라요. 예, 100%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print 그리고 C3 점 언더바 언더바 그리고 MRO MRO 언더바 언더바 라고 하는 이 파이썬의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변수를 여러분들이 호출하면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거요. 요걸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C3 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C3 가 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면 C3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제일 먼저 호출될 거예요. 근데 C3가 만약에 저 메소드가 없다면 파이썬은 C2 클래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M 이라는 메소드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있다면 실행될 것이고 없다면 C1에서 찾을 거고요. 그래도 없다면 파이썬의 모든 클래스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C3에 df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지우고 보시는 것처럼 C3M이 됩니다. 바로 요게 호출이 됐죠. 그게 호출이 된 이유는 방금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C3가 제일 높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형식을 살펴봤죠. 이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또 잘 쓰는 건 더더욱 어려운 얘기고요. 또 많이 안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쉬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별로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중상속이 그런 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쓰지 마시고 요기에는 적당한 에너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이 계산기 예제에다가 다중상속을 한번 적용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동작하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